오늘은 방주를 지어야 할 때 방주를 지어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방주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좀 전설 같은 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구 표면 전체를 뒤덮을 만한 대홍수의 사건이 있었을까 또 있었으면 그 증거는 무엇일까 그리고 또 그 홍수가 났다면 왜 그 배 하나만 또 이렇게 움직였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고고학이나 지구과학을 전공한 학자들이 그 흔적을 찾아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소정의 결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마치 단군신하처럼 여기고 또 그냥 가볍게 지나치십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1.1액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그 말씀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성경의 기록은 마치 신문이나 잡지처럼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을 그 독자들에게 지식적으로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구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르는 기회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주는 책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구원받을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구속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인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오늘날 나의 삶의 어떠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갖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향한 또 구원을 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지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얘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썼던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늘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예비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아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죄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곧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요즘 들어 꼭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일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종말에 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도 발표됐지만 이상기후로 인해서 몇백 년 만에 폭염과 한파가 찾아와서 전체가 유럽에서 난리가 나고 또 산불이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몇 해 전에 우리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호주에 굉장히 큰 산불이 나서 하늘이 붉게 되는 것 성경에서 하늘이 붉게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볼 정도로 정말 우리가 피부에 닿을 정도로 야 이 무서움 정말 이 심판의 무서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체적인 종말이 아직 이르지 않을 뿐이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인지 모릅니다 그뿐입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당사연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적 또 정치적 위기 속에 빠져들고 있어서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실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정말로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정말 때가 악하다는 말이 뭔지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간 스스로가 사람은 악하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것 같은데 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포악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더 회개하지 않는 강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신호 9장 20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일상에 드러나는 영적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직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치 않아요 더 죄악 속에 빠져듭니다 더 우상승배합니다 더 음행합니다 더 살인합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실임을 성경 누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몰라요 그냥 세상 사람들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 무언가 잘못되고 있고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력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래야 너는 고패로 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맞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사실 인간의 삶에 죄악이 들어온 후에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악하게 태어납니다 이 악하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인간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을 보시고 마음이 속상하셨어요 이 노아의 시대 때 첫 번째 심판을 결정하신 거죠 결단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계속해서 아마 주의 말씀과 이 회계에 관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회계의 말씀을 회계를 선포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소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계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계하게 이르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마냥 기다리지는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시간이 끝이 나면 심판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계한 사람들에게는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로 그 약속을 그 약속의 시련을 오늘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을 받았나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것을 만약에 구원의 자격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 듣고 나서 오히려 시험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의인이겠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그렇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입을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9절 말씀 한 절 앞에만 가면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요아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합니다 은혜로 임해요 노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아무 공로 없어도 또 아니 분명한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사실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또한 그 결과가 일어나는데 그 결과를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의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세요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긴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 여러분 신앙생활의 동기가 뭡니까 교회에 와서 남들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의 동기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면 아 이게 신이 나서 야 예수 믿는 거 재밌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동기를 그것을 동기를 여겨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신앙생활의 동기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감사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함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아요 당대에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노아의 완전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거룩한 삶을 조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저기 받은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그 당대에 있는 다른 삶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를 쓰는 사람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자들이 부패하면 이 노아가 얼마나 그 사회에서 바보 같던 사람으로 여겨졌을까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패하면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한국에서 갔다 온 지 좀 한 7년 정도 됐어요 꽤 돼가지고 한국 사회를 잘 몰라서 가끔 친구들과 전화하게 되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가 너무나 많이 부패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가정적인 삶이 너무나 많이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얘기 들으면서 무슨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열심히 가정을 지키고 열심히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보이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을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치명적인 결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에 중독되면 그 쾌락에서 빠져나가기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를까요? 거기서 주는 쾌락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죄에 빠져 있을 때 그 죄의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진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만 그런 죄된 삶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요즘 사회 보면요 이 노아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노아시대 때보다 회개하기 참 편합니다 이러면 각종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종말에 대한 징조를 한 번 바라보십시오 노아시대 때는요 징조조차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연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했기 때문에 사실 자연계를 통해서 종말을 보기엔 너무나 힘들었어요 노아는 어디서부터 종말을 발견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아서 말씀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 노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생각이 있어요 히브리에서 11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영적인 동기가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히브리에서 11장 6절 바로 뒤에 7절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야마 세상을 정제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경외심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상을 받았어요 원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거기에 여러분 그냥 함께 더불어서 흘러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때가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이런 종말에 따라하는 것을 가만히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도 노아처럼 방주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본문에 처음 말씀해 방주를 세울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여러분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블루마운텐에 가서 배 하나 짓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 블루마운텐에 가서 배 지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노아의 방주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때 또 그 말씀의 의미를 알 때 우리가 방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데 방주라고는 하는 말 14절에 기록된 방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는 테아바 테아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테아바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딱 세 경우에 나와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주를 말할 때 의미할 때 테아바가 쓰이고 또 한 번에 뭐냐면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누워서 그 애굽의 공주에게 흘려갈 때 그 갈대 상자를 의미할 때 테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세 번째는 모세의 법계 그 법계의 상자로 의미할 때 테아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똑같은 단어가 이 세 가지 경우에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경우는 다 통틀어서 상자라고 봐도 되고 배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아바는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것이 담겨져 있는 상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상자를 배로 의미할 때는 노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있는 귀한 백성을 지키는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노아의 방조는 도시 없죠? 키가 없죠? 다시 없죠? 내 마음대로 설 수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이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가장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끌고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방조로 삼으시면 여러분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방조를 지닌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흘러갑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비록 노가 없고 키가 없고 다치 없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합당한 것으로 보내신다고 이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방주가 그대로 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주가 지어지는 원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방주를 만들되 뭐라고 말해요?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은 고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는 역청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면 속재, 속량, 대속물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 코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로 사용되던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말해서 속재하다, 대속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카파르라는 단어는 어디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국을 하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제의 심판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어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 죄를 더 돌아보지 아니하고 넘어가겠다 속재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사용됐던 것이 바로 카파르라고 한 단어예요 카파르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삶에 방주를 세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네 삶에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총으로 네 안팍을 칠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깥에 있는 수많은 물들과 또 수많은 의욕들과 공격들이 네 삶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총에 의지하는 사람 보혈의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에 강한 유혹들이나 강한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들 때 어떻게 그 강한 공격들을 또한 강한 물살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혈의 은총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자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방주가 견고에 설 수 있어요 배를 크게 세웠다 할지라도 역청이 칠해있지 않으면 물이 금세 들어와서 배는 그냥 가라앉고 말아요 역청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 삶 안팍에 칠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의 주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주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노아의 방주의 문은 위에서부터 꼭대기에서부터 한 규빗 밑에 달려있었습니다 다른데 있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창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배 꼭대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배 꼭대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그 창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땅을 바라볼 때 쓰려고 창이 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창이 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와 그 노아 가족들을 또 동물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 문을 누가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여호와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 문은 홍수가 다 끝나기 전까지는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뚫겨도 결코 열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무엇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 태도는 이제부터는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김에 들 때 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 때문에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고 내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방주가 우리 삶에 세워졌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 제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옵니까 진짜 완전히 예수님이 재림이 때가 언제 옵니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나이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 도둑처럼 옵니다 우리가 몇 년도 몇 월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의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그날짜는 알 수 없으나 뭡니까? 어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주님의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매 순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고히 또 담당하게 바로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방주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의 은총을 굳건히 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누가 짓기 시작했습니까? 노아의 방주는 누가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짓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노아가 짓기 시작했지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 듣고 짓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아가 음성 듣고 시작한 그 노아의 방주의 사역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노아 뿐만 아니라 뭐요?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가족들 그렇게 다 살아나겠어요 동물들까지도 8절 말씀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 말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먼저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먼저 가정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먼저 기도하고 자기 삶을 방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삶이 있어야지만 가족들이 변해요 교회가 변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왜 우리 가정은 이러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죠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 이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이상한 종말론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매 순간 자기를 돌아보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는 사람들만이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 귀하게 마라나타 주님 오신 나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우리 마라나타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의했어요 마라나타 주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적성 주를 찬성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의 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길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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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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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의 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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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마치 정말 주님이 바로 심판하실 것 같은 그러한 아버지 세상의 악함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정말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주님 우리가 먼저 은혜 입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십자가 은총으로 바라사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요 각 가정에 또 각 삶에 방주를 짓고 정아버지요 예수로서 증거하여서 정말 아버지의 모든 삶을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시도록 그 아버지의 귀한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시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일하셔서 다 같이 우리 봉원 찬성 50장 1절 하겠습니다